네 반갑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자 어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두산 오버틱스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장 마감을 마이너스 10% 정도에 마감을 해버려서 많은 분들이 겁이 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장 시작하고 약 한 7% 정도 한 86,000원 정도까지 지금 올랐다가 힘이 좀 빠졌는데 잘 보시면은 지금 5일선 이 5일선을 맞고 떨어지면서 11선을 터치를 하고 지금 반등이 좀 나왔는데 자 이거를 뚫고 내려왔으면 자 21선까지 지금 내려왔을 확률이 되게 큽니다 그래도 지금 방어를 방어 자체를 굉장히 잘해줬고 이 11선 이 11선 매수세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느끼시고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면 그래도 오늘 자 굉장히 방어를 잘 잘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이 두산 로보틱스의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 주가가 이제 슬슬 자리를 좀 잡을 때가 좀 됐어요 솔직히 이 구간 자 12일 동안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주가가 안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쭉쭉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승을 이제 보기는 좀 힘들다는 거고 그래도 지금 이 단기 단기적으로 좀 봤을 때 이 8만원 자리 이 8만원 자리에서 지금 박스권을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 내일까지는 그래도 이 8만원 자리를 좀 지켜내면서 아마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보면은 연기금이랑 자 기관에서 지금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자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외도불량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연기금 자체가 이렇게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락은 나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하락은 나오진 않았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고 이 정도 올랐는데 이 정도 하락은 당연히 좀 있을 수밖에 없죠 일단 중요한 거는 이 연기금 자체가 조금 매수세가 조금 약할 때 힘을 많이 못 받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대금 자체도 계속 이제 줄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현재 연기금에서 지금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이 되고 있고 어쨌든 뭐 신고가는 어차피 한번 나왔기 때문에 자 상승 낼리는 끝났다고 보진 않습니다 뭐 어제하고 뭐 금요일하고 좀 하락이 나왔지만 이 추세 자체가 뭐 깨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어제 같은 경우 지금 신규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은 자 무조건 끝까지 자 들고 가야 됩니다 저번 주까지 이게 상승 낼리가 요렇게 좀 펼쳐졌다가 현재는 이 힘이 조금 약해지긴 했죠 자 근데 이게 힘이 지금 완벽하게 약해진 건지 아닌지는 그 차이를 솔직히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주가 자체를 이렇게 쭉 끌고 올라가는 이 상승세의 힘은 좀 약해진 건 맞아요 그래서 이 힘이 어디까지 좀 약해진 건지는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이 추세를 좀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이거 지금 금요일 어제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던질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매도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 매수나 지금 신규로 좀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좀 해야 되고 어차피 지금 수급 자체는 조금씩 계속 빠졌어요 거래량 자체가 꾸준히 이렇게 들어오다가 신고가 찍고 자 윗골이 은봉 나오면서 바로 지금 거래량의 지금 거래대금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지금 5일선 자 이 5일선 밑으로는 조금 내려왔지만 이제는 좀 중요한 부분이 이 11선일 것 같아요 이 11선을 조금 조심하면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11선보다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이 11선까지 여기를 채우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일전에 늘 말씀드렸죠 자 이격이 너무 벌어졌다 이격이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이격을 메꾸기 위해서 당연히 주가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5일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11선 자 11선 자리 이 자리죠 자 이 자리 오늘 맞고 반등이 나온 자리 이 자리를 지금 이제 주시를 좀 하면서 이게 만약에 깨졌을 경우 깨졌을 경우에는 어쨌든 21선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무조건 나온다 그래도 5일선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자 이거 불안해 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내일이죠 내일 일단 보호 예수 물량 44만 주가 일단 나오는데 아마 오늘 종가상 좀 지켜봐야겠지만 자 8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내일 한 350억 자 350억이 지금 하락 매물대가 지금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오늘 말고 내일 일단 좀 조심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매도 타이밍은 아닌데 자 그래도 여기 자리에서 조금 조심하면서 우리가 매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섣부르다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내일 정도에 지금 추가 매수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좀 매도 타이밍 잘 못 잡겠다 뭐 이런시는 분들 제가 이 채널방에서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오전에 제가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좀 해드렸고요 자 두산 노보틱스 관에서 제가 오전에 미리 미리 장전에 이제 대응을 할 방법을 알려 좀 드렸고 여기서 제가 자료까지 이제 올려드렸는데 자 내일 관에서 좀 매수 전략 관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 파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내일 자 매수 타점 진행이랑 자 두산 노보틱스 내일 뭐 44만주가 일단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공략 자 보호 이에스 금액 자 매수 매도 가격대까지 제가 여기 다 상세히 좀 적어놨으니까요 이거 파일 받아서 꼭 확인해 보시고요 뭐 필요하신 분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일단 제가 무료로 받아가셔서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위에 번호 있죠 자 010-4903-7423 자 여기에 두산이라고 자 두산이라고 지금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좀 확인해서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좀 받아보시고요 내일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길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어차피 뭐 내일 보호 이에서 물량을 떠나서 좀 주가의 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재료가 엄청나게 좋아요 자 재료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지금 CES 이제 행사 일정인데 이 행사 일정이 어쨌든 1월 9일날 1월 9일날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날짜가 자 12월 5일이니까 약 한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이 행사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가장 유명한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에 지금 이 두산 로보틱스가 참여를 하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두산 로보틱스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만든 비밀 변기를 꺼낸다는 게 지금 자 GPT 협동 로봇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한 지금 GPT 협동 로봇을 지금 공개를 하는데 CES 지금 참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겠지만 지금 여기서 상도 받습니다 상도 받아요 자 어떤 상을 받냐면 자 CES 2024 혁신상을 받습니다 이 두산 그룹 자체가 이 상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떨어졌던 혹시나 이런 하락 부분에 대해서 자 모두 메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한 달 안에 이런 얘기들로 끌어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 안에 대한 이제 수의 자체가 이 두산 로보틱스한테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지 내일만 정말 중요한 이 350억에 대한 이제 매도 물량 자 이거를 어떻게 소화를 할 건지 우리는 이것만 좀 체크를 좀 하면 되고요 아직까지 연기금 자체가 지금 힘이 좀 약해지긴 했어요 약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지금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만 보시고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실시간은 좀 체크하면서 좀 추적을 좀 해야 되고 혹시나 이제 뭐 매수 매도 못하겠다고 하신다면은 제가 뭐 도와드린다고 했죠 두산도 두산이지만 이제 두산 이후에 이제 크게 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또한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자 그 종목도 자 이 매매 자료 안에다가 제가 이렇게 여기에 매집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이 자료 이 자료 받아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름들 자 금액이랑 다 나와 있으니까 요거 참고해서 자 매매하실 때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고요 또 이런 종목 받아가지고 또 2024년 또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요 주식은 이 사이클이 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로봇주나 자 2차전지 이쪽이 이제 현재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수급이 좀 빠져버리면 자 결국 반도체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반도체 종목 중에서도 자 큰 수익 나는 반도체 종목으로 엄선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채널 방에서 공유를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자 010-4903-7423 채널이라고 좀 보내시면 제가 채널 링크만 좀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뭐 두산 노보틱스 뭐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하자면 아직 뭐 연기금 자체가 뭐 빠지지는 않았으니까 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자 보호개수 물량 44만 주가 자 나오기 때문에 이 350억에 대한 물량 소화가 될 건지 좀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연기금 자 연기금의 반응도 좀 봐야 하고요 이 5일선 자 10일선 이 자리 보면서 자 매도든 매수 타이밍이든 자 대응을 해야 된다 어차피 한없이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솔직히 없어요 자 올라갔다가 눌러주고 다시 올라갔다가 또 한 번 정도는 횡보하는 그림 요렇게 올라가야 크게 더 갈 수 있는 거고요 뭐 추후에 시장 상황을 좀 봐야겠지만 어차피 뭐든지 타이밍을 잘 잡아야겠죠 현재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어지러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좀 조그만한 이슈에 뭐 이런 거에 좀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매매하실 때 이 정확한 기준선 기준 금액 자 확실히 나눠서 좀 해야 됩니다 자 뭐든지 최종 판단은 본인이 내려야 되기 때문에 요 말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은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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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